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리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었지 윤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절반은 진실인 거죠.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2023년도 3구 대통령선거는 여러분 264만 표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소해 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120만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준 그런 선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합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사의 격차는 264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도둑놈들 시리즈 2, 3권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 신종사기수법은 기존 방법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조작 방법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준 그런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하고 거기에서 37,453표 정도의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교훈 후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에 모두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작기 여러분들 규모가 거소투표부터 20개 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선관위가 쑤셔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절반이 거짓인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방법은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사전투표장에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사전투표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는 국정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이 조작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35% 정도 조작했습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이름 조작한 것으로 그동안 여겨졌던 4.15 총선이 25%를 조작했는데 35%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활용됐던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이 활용되게 되면 210석 이상 정도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독으로 탄핵과 개헌이 모두 다 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냥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체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경악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5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장기 좌파 일당 지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 더 부정선거 붙자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니까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금수도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자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합니까? 첫 번째 본인의 소신 두 번째 누군가의 거래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누군가에게는 책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지율 하락은 상당 부분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문 정권에서 여러분들 저질러 놓은 그런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애를 많이 쓴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다 잘 살게 하고 성장률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끌어올리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문 정권에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5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 정의는 하나 정도 확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되기 전에 며칠 전에 경주 발언에서 언급한 것을 끝으로 전혀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방송은 대통령을 무슨 비난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나 검수가 아니고 샹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추론을 하고 의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지지위를 크게 하락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부정 문제를 본인이 선거부정을 다루면 인기도나 지도가 급등할 거라 본인이 알면서도 왜 침묵하는 겁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적 침묵은 본인의 지지율 하락을 여러분 감내하면서 또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이유나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익이 크거나 비용이 여러분들 크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하는 이런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일단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한번 이상한지 이상한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제가 한 10초 정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여러분들 당선됐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는 표입니다. 왼쪽은 대통령 선거고 오른쪽은 한 달이 최대지 않아가 취임하고 나서 지루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 여러분들 조작값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작값이란 것은 서울에 20% 한 것은 뭘 뜻하느냐. 서울에 여러분들이 20% 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러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규칙의 여러분들 크기입니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를 도둑질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 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돌린 겁니다. 전국을 다 돌린 겁니다. 그런데 8회 여름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는 새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2017년 대선 이후부터 가장 낮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선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조작값입니다. 거의 5%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모두 다 두자리 숫자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상북도는 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조작값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침묵과 여러분 이 조작값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니까 선관위에 여러분들 소위 서버 시스템에서 7마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개수 조정은 서버에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다루는 자들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의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메인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범들이 만일 공병호가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성 조작범의 여러분들의 보스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메인 서버에 연결된 몇 대의 노트북이 있을 겁니다. 그 노트북들 중에서 한 대는 집계용 노트북일 겁니다. 집계용 서버라고 볼 수 있겠죠. 집계용 서버.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개표 상황표를 다 더해가지고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을 다 모으는 집계용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조작용 서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옆에 방송 송출용 서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런 모든 종류의 선거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면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은 집계용 서버. 집계용 서버에 들어가고 집계용 서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그다음에 조작용 서버가 있었을 겁니다. 조작용 서버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하기 빼기가 완성되면 메인 서버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방송 송출용 서버로 여러분들 자료가 이동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어제 여러분 방송 드렸다시피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는 새벽 4시 무렵에 99% 정도의 여러분들 개표가 마쳤을 때 막판에 뭡니까 텔레비전 막 화면이 움직이고 불이 꺼지면서 뭐죠 그다음에 불이 밝혀졌을 때 500표 차이로 여러분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천여 표 차이로 승리했던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낙선하고 503표 차이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아니고 서버를 담당한 자료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부정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악구청에서 서버를 옮겨 있는데 결사적으로 국민들이 저항했음에 불구하고 다 이런들 정거를 다 인멸해버린 겁니다.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집계용 서버에서 올라온 것을 조작용 서버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메인 서버와 방송용 서버를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야 전문가게 제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그림하고 그게 완성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버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포씩이 바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5%씩을 낮춘 겁니다. 10%를 빼준 겁니다. 부산 경남이 15%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두 자리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게 실수겠습니까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건 보면 볼수록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경상북도에서 15% 부산광역시하고 여러분들 경상남도 수준으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아슬아슬하게 이재명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큰 눈을 떠 가지고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5%입니다. 한 자리 숫자를 바꾼 겁니다. 서버를 조작하는 사람이 뭐 잠을 좀 잤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잠을 잤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 경북의 조작값 5%가 실수인가 10%를 빼준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 이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작업이었구나 10%를 빼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긴 겁니다. 10%를 빼줬지 않고 원래대로 15%씩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 10%씩 빼줬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10% 정도를 여기서 빼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길 때 전라북도는 40% 전라남도 40% 아무리 윤 대통령이 광주를 가고 뭡니까 가서 절을 하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받은 100장 가운데 40장은 다 훔쳐가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 가서 뭡니까 가서 윤 대통령이 절을 하더라도 뭐죠 조작범들은 100장 가운데 40장을 빼가지고 뭡니까 이재명이가 다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찰님 말씀처럼 저는 요즘에 누구누구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만든 것도 고의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에 여러분들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중을 해 오셨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중간 과정이고 투표지 분류기의 이름 조작이 안 되더라도 최종 단계 조작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개표용 서버에 들어온 자료를 메인 서버나 방송 손출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서버가 있었을 거다. 집계용 서버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죠 15%를 5%로 그냥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30년 정도 전산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제 한 분이 연락처를 주게 되면 서버 개통도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메일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전산 분야에 많이 좀 담당해오던 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산 담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발견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 결과 합산 과정이었다. 맹주성 한양대 공대 맹예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전용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관리하는 개표용 서버에 들어온 자료를 메인 서버와 방송용으로 가기 전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그런 조작 서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맹주성 교수님은 공대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파해 쪼은 분인데 결국은 뭐죠?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이 핵심적이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프로그램 조작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15%를 5% 해 줬냐 이야기죠.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의 15%가 들어가야 될 걸 누가 5%를 만들어 줬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침묵과 대단히 깊은 관련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본인의 지지도에 어마어마한 이름 악영향을 미치는 선거부정 문제를 은폐하고 덮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특별한 사연이 어디에 있냐 이야기죠. 이 표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부산광역시나 또 경상남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기가 다 15%를 조작값으로 집어넣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그러니까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청 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9군데가 15%의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100장당 15장을 훔치는 그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만 5%까지 떨어진 겁니다. 10%를 뺀 것 같아요. 누가 뺐냐 이야기예요. 왜 뺐냐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훗날 밝혀지겠죠. 이게 대통령의 침묵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대구광역시하고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원래대로 15%의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그러면 승부가 어떻게 됐냐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대구 경북 조작값 5%를 15%로 상향 조정했을 때 이재명이 2926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3구 대통령 선거 미스터리 대구 경북의 조작값 15%에서 결과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맨 위에 선관이 발표 이것이 이게 여러분들 최종 결과입니다. 조작된 값입니다. 이 선관위 발표 a는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여러분들 조작값이 5%였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그러면 1608만 1645만이 됩니다. 그다음에 0% 조작값에서 대구 경북의 15%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재명이 18만 표 윤석열이 18만 표 마이너스 플러스 18만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6만 표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를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이 1627만 3662표 윤석열이 1627만 2066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전산상에 여러분들 수치를 맞추기 위한 잘못 구분된 투표지를 를 672표하고 658표 마이너스 14표를 여러분들 전산처리하게 되면 최종 결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구 강력시 경북도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값 15%를 적용했을 때는 성부가 역전이 된다. 이재명이 1627만 4334표 윤석열이 1627만 1408표 이재명이 2926표 차이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 15%에서 5%로 떨어지면서 윤석열이 승리를 한 겁니다. 원래대로 15% 조작을 했으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2926표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작업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검증하고 테이블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국의 9군데와 마찬가지로 15% 조작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윤석열이 패자가 됐을 거다는 이야기죠. 왜 대구와 경상북도에는 이렇게 한자리 숫자가 들어갔느냐 이야기죠. 집게 서브와 조작 서브의 담당자들은 이 비밀을 알 것 같아요. 누가 5%를 집어넣냐 이야기죠. 누가 15에서 10%를 빼줬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15%에서 5%로 빼줬냐 이야기죠. 어느 놈이 이걸 빼줬냐 이야기입니다. 이걸 빼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여러분 두 자리를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대구 광력시하고 경상북도만 여러분 한자리를 조작하나요 오른쪽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어마어마하게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전국에 여러분 대부분 지역이 다 5%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실수라고 보기에는 처음에는 저도 실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건 실수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기가 누설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충 감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숫자로 나온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작값을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 17개 시도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그때 그 긴박한 순간에 전산조작분들이 잠을 잤다 졸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팽팽하게 뭡니까 커피 마시면서 뭐죠 GS25 여러분들 뭐죠 그 진한 커피 마시면서 밤을 새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졸아 가지고 15%를 5%를 낮췄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예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윤 대통령의 침묵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3년 6개월 정도 2020년 4.15 총선을 필두로 해 가지고 차근차근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규명해 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2017년 대선 부터 8번의 여름 선거가 다 규명이 됐기 때문에 도둑놈지라는 책을 썼고 6월 달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제 8번의 선거 에다 한 번 더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2020년도 4.15 총선 사이에 있었던 그 의심스러웠던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후보의 투신 사망으로 발생했던 그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두 9번의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 6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번 있었고 앞으로 남은 2번의 총선과 대선도 다 부정형으로 점칠 겁니다. 문 정권의 6번 윤석열 정권의 5번의 부정선거가 되고 그걸로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 정권은 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찍소리를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그냥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폭압적인 정권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면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15%를 했으면 마땅히 이재명이 승리라는 선거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 이야기죠. 핵심은 이게 의도적이었냐 이게 자기적이었냐 아니면 선거 조작범들이 졸았냐 이 차이인 겁니다. 졸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세상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건 졸음 같지 않아요. 졸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자기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름 침묵하고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역으로 조작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말을 바꾸셨네요. 그게 아니죠. 240만 표를 조작을 했는데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당선됐는데 그걸 파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이례적으로 조작값이 낮더란 겁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을 선거 사기시력들이 15%를 넣었으면 그 사람들이 예상대로 200 한 몇 십만 표 240만 표 더하기 알파로 이러면 승리를 했겠죠. 말을 바꾸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이러면 들 뭡니까 선거부정 안 다룰 겁니다.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런 논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유인이라는 것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냥 선출직 공직자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논구를 통해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는가에 그거를 뭡니까 그것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노예가 되기로 됐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가 될 신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윤석열이가 되고 이재명이 되고 문제를 떠나가 이러면 옳지 않은 일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뭡니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15풀을 조작하지 않고 5풀을 조작했을까 5풀을 조작했기 때문에 뭐죠 이재명이 그냥 낙선이 확실히 시가 된 겁니다. 여기 상록수님 말처럼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있어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침묵하면 안 되죠.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니까 그건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